방금 찍어올린 사진 밑에 빠르게 댓글이 달리네 아마도 박제범빨인 듯해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이네 O.P.P.A. O.P.P.A.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O.P.P.A. O.P.P.A.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내가 다니던 중개중학교 어느 남녀공학에다가 합반이었어 가득히 차려져 있던 밥들 틈에서도 나는 존재감 없는 반찬이었어 여하구들 앞에서 말한 마디 이상 이어가지 못해 여간에 가지고 바로 옆 작가도 친해지지 못해 아무 말도 없는 내가 착해 보였는지 손행상은 8년째 달은 나에게 넘겨주지 못해 빌어먹을 쑥스러움이 이유지만 그 꼭 하는 방법을 나는 몰랐지 사실 잘 크지 않았던 키 덕분에 그들은 다행히도 이런 날 못 봤지 중이중이 안경에 여드름 버디 버디 페맨 절대로 못 껴들어 그렇다고 내가 고추들만 있는 고등학교로만 가고 싶었던 건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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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물론 방금 찍어 올린 사진 밑에 빠르게 댓글이 달리네 아마도 박제범빠린 듯해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이네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알고 남고 중에 남고 제형 고등학교 바로 1년 전이 천국이었다는 걸 지금 알았고 다들 중증된 나를 기억하지 말아 이젠 여학구들과의 대면식을 원한다고 기회는 축제 1년에 단 한 번뿐 무대 공연을 할 거야 팀 이름은 사까뽕 찜질복을 잊고 훈질 안에 적은 번호 그땐 그게 그렇게 쉽게 깨질지 몰랐다고 그래 그때 그 빡빡이가 네가 보고 있는 빡빡이야 누나들은 나를 오빠라 부르고 난 2017년을 살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무대 위로 티팬티가 날아와 나는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고 그냥 손 넘기고 말아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이제 매일같이 우린 축제를 해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이제 놀릴 때도 됐지 OPPA 방금 찍어 올린 사진 밑에 빠르게 댓글이 달리네 익숙해질 때도 된 듯해 굉장히 괜찮은 삶이네 OPPA OPPA 이어서 하트 두 개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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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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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